안녕하세요! 오늘의 선물은 팽이버섯 레몬 너무 맛있어 소시지 너무 맛있어서 먹으면 더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바로 치즈 소스 치즈 소스 치즈 소스 양념장 오징어 계란 오징어 아삭아삭 치킨 닭다리 계란 오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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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요 제가 처음 먹어보았어요 아삭아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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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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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팽이버섯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